다음은 금융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.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-뱅크가 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습니다. 은행권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최나리 기자. 네, 최나리입니다.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톡옵션을 준 걸까요? 네, K-뱅크가 300명 이상의 전직원에 주식 매수 선택권, 즉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습니다. 모두 210만 주를 부여합니다. 행사 가격은 주당 6,500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 2년 재직, 자기 자본 2조 원과 법인세 차감 전 이익 1천억 원 이상 달성이 기본 조건으로 주어졌습니다. 앞서 지난 4월 서우성 행장에게 90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후 잇따른 스톡옵션 보상입니다. 그렇군요. 임주권에게 이런 통 큰 보상에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네, 스톡옵션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. 올 들어 가상자산 열풍을 타고 성장 시동을 걸고 있는 K-뱅크가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와 함께 오는 9월 세 번째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의 출범을 앞두고 인터넷은행권에서는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요. K-뱅크는 앞으로 임직원과 함께 혁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함께하자는 뜻에서 스톡옵션을 지급하게 됐다고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본금 확충도 마무리 지었다고요. 네, 지난 5월 말 결의안 1조 2,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서 K-뱅크의 자본금은 2조 1,500억 원대로 뛰었습니다. 주금 납입이 지난 9일 완료돼 주요 지분율은 변동이 있었지만 제주주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K-뱅크는 이번 자본금 확대를 통해 IT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저 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. SBS 비주의 채널입니다.